저같이 이렇게 엄청난 인생을 살다가 이런 자리에 와서 이제 한마디씩 하는 사람이 됐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30분짜리를 요구하면 30분짜리로 하고 5분짜리로 해도 5분도 가능하고 예를 들어서 10일동안 하라 해도 세워놓으면 계속합니다.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이제 하와이에 가서 하와이 하니까 멋있게 보여지잖아요. 제가 이래봐도 하와이까지 불려가서 가무사로 불려가서 설교를 몇 시간씩 했어요. 근데 거기에 갔더니 저 누님이 내 동생이 한국에 사는데 어떤 누님이? 여기, 여기 누님이요. 누님이 내 동생이 한국에 사는데 가서 꼭 만나서 이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의뢰이 미국에 계시는 한 50여분 속에서 누구누구누구 막 친척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뢰이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왔어요. 그런데 자꾸 한인이 와요. 만나라고 주소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근데 하동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까운 거리가 아니잖아요. 하동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한 분은 만나야 되거든요. 한 분은 만나야 돼. 나도 이게 책임협기가 된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한 분은 만나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한 번 만나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항상 얘기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보통 하나님의 입장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입장을 모르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또 예수님의 입장을 알아야 돼요. 입장. 예수님의 입장을 알아야 돼요. 정말 골착한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도 있잖아요. 사람의 입장을 정확하게 또 알아야 돼요. 근데 교회를 가면은 사람은 사람대로 자기 입장만 계속 얘기해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자기 입장만 얘기해요. 아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면 양쪽의 입장을 아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중재를 하더라도 싸움 중재를 갔는데 아차 잘못하면요. 내가 한쪽 편들어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한쪽은 이제 문제를 삼게 되잖아요. 어느 날인가. 제가 이제 하나님의 입장을 딱 생각을 해보니까 예. 모세가 뭐 감동을 받아가지고 모세 옥경을 썼다 하던데 저도 이제 딱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 입장이 알아죠. 자 하나님의 입장을 내가 그대로 얘기할게요. 나는 어 천지창조를 다 해놓고 마지막에 사람을 참여를 해요. 그래 놓고 그분도 있잖아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는 실수를 안하고 잘 만들었는 거에요. 내가 만들어도 참 잘 만들었다. 힘이 기분이 좋았어요. 기억나시죠? 예. 힘이 좋았다고요. 이야 내가 만들어도 잘 만들었네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어느 날 왜 만들었는가 생각해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있잖아요. 애기 많이 낳고 훈손이 번성하리라 저는 뭐 별거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그런데 요새는 무리를 있잖아요. 6명, 7명 보통 10만매씩 나잖아요. 무리 때는 그런데 나중에 둘만 나자 이렇게 운동을 펴더라구요. 지금은 하나도 잘 안 나가더라구요. 아니 10만내차 그래서 그러다가 2 1 1 2 2 2 2 2 2 2 2 2 3 2 3 3 3 3 4 3 2 3 3 4 4 4 5 5 5 5 5 5 5 6 5 5 6 6 8 9 9 9 9 10 10 11 11 12 12 12 12 11 12 12 12 13 13 13 13 13 13 14 14 14 14 20 14 15 15 14 사람을 다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보니까 없어졌네 한명도 없네 한명도 없네 라는 소리를 성경에다 뭐라고 쓴 줄 아세요? 소년에 내가 앉을 자리가 없는데 모든 마음을 또라스 사람까지 전부 물이 차버렸어요 그러니까 메시를 뿌려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이제 안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들을 싹쓸해가 다시 없애버리고 새로 만듭시다 내가 한번 의견을 내놔봤죠 호랑이 단백기 전 시절같이 나왔더니 하나님한테 한마디 해봤더니 하나님 뭘 하냐면 그건 네가 상관할 바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 내가 내 백성들을 다시 데려오겠다 나는 처음에 내 방법 내 의견을 얘기를 했죠 나는 왜 선악가를 그 안에다 그대로 놔뒀는가 그거를 벼락을 쳐버리든지 토가자도 없으신가 하나님이 그냥 한 백분만 하면 그냥 나면 푹 넘어가버리던데 아니 요새가 바람이 있어서 한방 때려버리면 어! 그러고 바르스 넘어가주시면 넘어갈건데 왜 그 선악가를 그 자리에 놔둬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는가 맨날 그걸로 진돈을 했을거에요 그러고 있잖아요 문제지는 사람마다 저는 저런 놈을 왜 놔둬? 저런 놈을 왜 놔둬? 저런 놈을 왜 놔둬? 하는데 그중에 내가 껴 있더라 그래요? 와 그러니까 7일 종자를 남겨놓은게 천만다행해요 노화가 있잖아요 노화까지 죽어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근데 종자 남겨놓은게 천만다행이더라구요 아멘 그래가지고 어느 날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늘은 다 내 뜻대로 됐는데 이놈이 땅에 가서 대장로로 서고 있네요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있잖아요 전부 뭔 소리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면 너무 긴 시간 동안 사탄이 자기 남편인 줄 알고 자기의 아버지인 줄 알고 그리고 그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딱 왔는데 있잖아요 구별을 못하는거에요 이 구별을 못하는게 어디일지 아세요? 애국은 그렇다치고 광야에서도 구별을 못해요 정말 정말 심각한거에요 우리가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는 줄 알죠? 교회 다니는게 아니에요 어디를 다니냐면 세명 친구가 있어요 근데 다 처녀들이야 나이가 늘 때까지 돼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각자 했는데 있잖아요 10년을 지났는데도 애기가 안생긴거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하나는 절에 다니고 하나는 교회 다니고 하나는 선완장 나오고 있어서 비는 사람인데 아니 선완장 나오고 있어서 있잖아요 10년을 애기가 안생기다가 선완장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비롯버리니까 아니 바로 아들이 낳아지게 되네요 그러면 두 사람 절에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바로 교회 안 나가버리고 절 안 나가버리고 선완장 나오니터로 가게 되어있어요 내 소원이 거기 가면 친구 보니까 바로 애기 임신 해버리면요 그리고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할 일이 아니고 내 소원을 들어주는 분을 찾아가게 돼요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해 죽겠는거에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정말 결정합니다 하나님 물 한 컵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진신되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사고 났더니 물 한 컵이 딱 왔네요 이거를 사탄이 갖다 준다고 생각을 전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갖다 주는 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줬다고 되게 기분이 좋아해요 사탄의 입장 한번 보세요 예수님 보고 딱 광역까지 가가지고 뛰어내려봐라 보리떡이 되어먹게 해봐라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 나한테 무릎 꿇어라 그럼 내가 줄게 이 세 번째 있잖아요 이 세 번째 내가 있잖아요 세상에 교회를 가가지고 찬구 막 풍성 기도부터 시작해서 세리뿐 되잖아요 우리 영희식 형 대표적으로 내가 얘기할게요 영희식 형님 하나님은 주먹었어요 아 근데 시댄부터 가서 기도를 빌어요 한숨을 해야 알아줘요 내 하나님은 중심을 알아가지고 내가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고 내가 하나를 구해도 구하기 전에 미리서 다 줬디다 당신의 하나님은 왜 귀가 먹어가지고 그 소리를 못 들어요 왜 교인들이 전부 생각부터 그렇게 욕을 해요 나는 하나를 구하면 열을 주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버리니까 내가 당연하게 이런 소리를 하게 되잖아요 또 희한한 일은 뭐냐면 줘도 뭔지 몰라요 그래요 이것이 너희에게 행복이다라고 줬는데 사탄한테 오래 사는 사람들은 그것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그것이 속아서 나오는 기도예요 그게 뭐냐고 그러냐면 내 눈에 꼭 저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걸 가지려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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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많이 가져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 되고 이름을 막내야 되고 이런 현상 속에서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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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거든요 정말로 높이 올라가는 사람 대표적으로 있잖아요 내 시절에 대통령 박하 박정희 박하 계셨어요 옛날 옛날 옛날에 모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총 맞아서 먼저 가시더라고요 내가 냉정하게 보러 갔어요 내가 나한테 너 그렇게 멋있게 대통령 한 번 하고 총 맞아서 죽을래 그렇지 않으면 그냥 회사 생활이라도 편안하게 살래 내가 나한테 물어보니까 나 대통령 안 하고 싶더라고 왜요? 나 그냥 회사 생활하다가 내 명대로 살고 죽고 싶더라고 나 총 안 맞고 싶더라고 아까 우리 태궁 동립현대인을 갔는데 뒷동산을 가더라도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가면 편합니다 마음이 그래 내가 제주도 한라산을 여학생 내일을 꼬시가기로 갔잖아요 근데 세념이요 내 주머니를 돌아가고 내 종무를 봤는데 내 술을 사먹어버리고 다음에 펴고 제주도에서 돌아갈 차비를 있잖아요 걱정을 안하고 제주도에서 내 주머니에서 먹어버리는 거예요 죽겠더라고 저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던게 제주도를 다 한라산을 가더라고 아까 얘기했지만 백양사에 절에 갔다가 신혼여행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 시절에 경주 신혼여행 가는 시절이었는데 제주도 한라산에 7박 8일을 갔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안받는 놈으로 가니까 죽겠더라고 잠도 잘 수가 없어요 주머니 지키느라고 이 주머니에 있는 이 돈 지키느라고요 돌아갈 목포가 목포로 돌아갈 차비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 미친놈들이 차비까지 없이 그냥 다 빼다 먹어버리려고 하는 동안 죽겠더라고 그런데 앞동네에 있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아가씨하고 달밤에 베이트를 해가지고 만났잖아요 세상에 난 우리 동네에 그 뒷동산이 그렇게 멋있는 정말 멋있더라구요 하나님은 둘째 참고 그때는 나 이대로 죽고 싶다 나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느꼈던게 뭐냐면 잠수가 중요한게 아니고 참 행복은 마음에 맞는 사람하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대위를 알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발빠빠빠리 갔는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러면 내 백성이 없는 거에요 호세아스를 예로 들면 내 마누라가 없는 거에요 나한테 마음도 맞는 마누라도 없어요 데려다 놓으면 마음이 떠갖고 나가버리고 보리 서문을 가지고 다시 데려다 놓으면 또 뭐 이 집 가버리고 저 집 가버리고 하니까 나는 그게 있잖아요 호세아스가 뭔 연연 소설이 참 미안하다 나 생각을 했었거든요 와 이게 뭐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고 있더라구요 아멘 또 공갈 비슷하게 적은 구절이 성경 구절이 또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하고 딱 만났는데 니 남편이 니 남편이 있느냐 니 남편이 누구냐 라고 딱 물어보니까 거기다 공갈을 비슷하게 쳤어요 자기 남편이 없대요 와 정말 웃기대요 근데 남편이 왜 없는가 그것은 남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남편의 의미를 알면 이게 풀려요 남편의 의미를 모르면 지금 다섯 번 가서 자기 남편이 다섯 번째 남편이거든요 근데 그 남편이 왜 없다고 하는가 내가 내가 공주인데 만족을 주는 행복을 주는 남편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아니야 이것도 결혼해 보고 결혼해 보고 결혼해 보고 그러는데 아직도 나한테 행복을 못 주는 거에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니 말이 옳다 아멘 난 이 공갈인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 남편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이것이 참 남편을 의미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더라구요 몇 분 남았어요 우리 또 너 보신 야구한테 종댕 처벌 버리 말고 버리 말고 믿지 말고 버리지 말고 마지막 입장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나만 바라보는 마누라가 필요한거에요 눈 돌아가는 마누라라고 내가 전화를 얼마나 우리 마누라가 혼났냐 그러면 내가 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있잖아요 짧은 미니스카트 입은 긴 머리를 다 보고 걸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운전을 하다가 이 중에 마누라가 있잖아요 한번 먼저 보면 이제 마누라 눈치를 먼저 봐야죠 옆에서 뭐라는 줄 알았어요 또또또 눈 돌아갑니다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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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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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씨도 어떤 사람 안자가 그런데요 정말 정말 남편과 마누라는 마음이 통해가지고 자기만 행복하게 해주고 자기만 바라봐줄 사람을 결혼을 해요. 이야 여기서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경, 불허 다 외워도 있잖아요. 입장 모르네 헛방이에요. 사람의 입장이 뭔가 나 나라가 필요하다. 백성이 필요하다. 땅이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 몸은 나한테 와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로 가버렸다던가. 심하면 몸 마음이 같이 떠나버리잖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어느 날 예수라는 양반을 이 땅에다 내보낸 방법을 선택을 해요. 예수님의 입장을 내가 정의를 내려놓고 넘어가자고. 예수님의 입장은 뭐냐 그러면 사람은 묘해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받고 크면은 진단이 필요해요. 그런데 네가 하는 호라지가 그렇지.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부모나 삼촌이나 친구들로부터 이렇게 무시를 받고 크면은 항상 불안해요. 내가 하는 일이 그렇지 뭐 자기들이 그렇게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사람이면은 안 돼요. 사람이 된다는 교회에 가야 돼요. 사람이면 안 된다 하는데 그 교회를 계속 기회장장 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거 다 알고 다니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정상이죠. 사람은 안 돼. 그 다음에 안경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방법을 어떻게 찾는 줄 아세요? 죽은 후에 찬당이나 가려고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죽은 후에. 사람은 안 된다.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여러 사람 던졌거든요. 떠내려가는 사람.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면 떠내려가다가도 하나님이 딱 손잡고 빼내버립니다. 그 다음에 에클레시아가 뭐냐 그러면 세상에서 딱 들어 옮겨서 그것도 기름 발라가지고 기름을 줄줄 흘리게 만들어가지고 딱 옮겨서 요 놈은 좀 길게 보관할 놈. 김씨 닮을 때 소금을 좀 많이 찬 정도는 내년 봄까지 먹을 놈. 오늘 가을 지금 얼른 먹을 놈은 짝이 하면 안 돼요. 기름도 외쳐라는가? 부별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요. 이 부별하다 이 말. 부별을 당해야 돼요. 아멘. 부별이 뭐냐면 거룩한 거예요. 아멘. 거룩이 뭔가 기름 바르는 거예요. 아멘. 기름이 달라지는 게 뭔가. 그것을 부별해가지고 보관해서 보면 먹으려는 거예요. 아멘. 저희부터는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 말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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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면 다 먹으려는 거지.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딱.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자 보세요. 그분의 입장을 얘기해 보세요. 뭐? 사람은 안 된다고? 사람은 안 된다고? 내가 사람이 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게. 그게 이제 하나님의 입장과 사람의 사람으로서의 입장이 하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데 내가 되는 사람으로 내가 왔다. 이거예요. 2단이 뭔지 아세요? 내가 2단 정확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옛날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요한 1서 4장 정도에 보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자는 저 그리스도다. 난 이걸 제일 앞에서 써보려고 싶더라. 왜 저의 만큼에다가 요한 1서에다가 그걸 써놨는지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 이제 그런 거 보이시죠. 자 그런데요. 그러면 여긴 뭐 우리 나이 어린 24살짜리 은성이한테도 너무 잘 알아듣었어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냐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성경 9절 읽어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 2단이 아니고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 하면 2단이니까 그거 뭐 국내 학교 4만 년만 돼도 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깊은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뭐냐 그러면 사람이면 안 되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세상에 모든 문제가 생겼어요. 그건 뭐 때문에 생겼다고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사탄때문제가 생긴 거에요.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유치원에 7살짜리 어린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몇살부터 다니냐 어린이집이 몇살부터 다니냐 몇살부터 다니냐 몇살부터 다니냐 몇살부터 다니냐 7살 그러면 6살짜리 애한테 있잖아요 놀이터에서 노는 애한테 너 이런 사람 따라가지마 이런 사람은 유괴범이야 이런 사람을 절대 조심해야 하라고 아무리 교육을 시켜도 자기가 목마릴때 빵 하나 줘버리고 눈깔사탕 하나 가져가고 돈 예를 들어서 뭐 마흔짜리 하나 줘버리면 야 내가 길을 잃어버렸는데 별의별 얘기에 다 넘어가서 유괴가 되는 거에요. 어떻게든 방법으로 그걸 가르치겠어요. 이 방법이 하나님의 입장인 거에요. 옳지 않던 입장이지. 이 사람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다 지금 해놨는데 전부 유치원 레벨이야.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속이는 자가 딱 와가지고 있잖아요. 하다가 앉으면 아무것도 나오게 해요. 그래서 한 명도 안 나오고 그랬다니까요. 다 뺏겨버렸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예수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만의 뒤였다라는 얘기는 아버지가 내 아래 내가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속에서 어른이 되요. 제 얘기를 잘 들어보고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처음부터 그래 됐다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 됐다. 너희 나같이 살아나 이게 아니고 어느날 애기 때 이렇게 열 몇 살 때 우리 예루살렘에서 가울루 집에 영화 봤잖아요. 밑으로 내려왔어. 하나 받아보니까 우리 아들이 하나 없어졌네. 하나인지 둘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들이 없어졌어. 예수가 없어졌네. 그러니까 쫓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성전으로 올라가니까 거기에 아직 자빠져 앉아있는 거예요. 야 너 왜 안와 이런걸로 깜짝 놀랬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내가 내가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뭔 잘못입니까 잘 생각했라.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가요. 그러니까 둘러 넘어가더라고요. 싹 지나가. 그러더니 어느 날 좋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여튼 뭐 노단감 정말 긴데 얘기해야 되는데 30분 좋아가지고 위리 아니니까 30분 시간은 안으로갖고 오줌에만 나오려고 하여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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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입장을 모르면 지 입장만 갖고 따라다녀요. 아 서랑당 나오미터가 있어 복주더라 이래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 서랑당 나오미터 가는 것보다는 이쪽에 예수님 따라가서 얻어먹는게 좀 낫겠다. 이 마음인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입장을 저는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백성이 없어가지고 너희들 사탄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너희들한테 내가 너희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우리 아버지 밑으로 다 입장시켜주려고 지금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너희들 나를 때문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 저기 가면 좀 출세 좀 할까 그 그 제자 어머니가 하나 있는데 자기 아들이 둘이나 따라왔다는 예수를 그러니까 하나는 좌편이 좌의점 하나는 우편이 우의점이 그러니까 거기다 대놓고 뭐라 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생기는 자다 이런 것도 정말 규단을 들어줘요. 그래가 있잖아요. 어느 날인가 따라다니는 날 예수님이 보세요. 시가 염무를 가고 있어요. 조병열을 행해놓고 있잖아요. 저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덜어놓은 뭐 엘리아여 모세여 뭐 메시아여 막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좋다. 눈에 드는 날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제일 성질 높은 이 형식이 형식보다 더 성질 높은 주님 제가 바라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들 있잖아요. 명학자만 이 부분을 대개 얘기하는데 저쪽 교회에서는요 휴일 날 피해지는 예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륙을 써도 피해지는 예수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있잖아요. 죽기 살기로 여자를 보면 따라가듯이 내 동팔 돌아가듯이 씨를 뿌리고 싶어요. 그래요. 씨를 왜 그 씨뿌리는 상황이 중요하느냐 그러면 밭이 없어요. 밭이 그런데 그 제자 중에서 베드로 플러스 11명 12명이라고 표현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연 아신모나 그렇게 뭐라고 얘기했더라고요. 네가 네가 너를 그렇게 알게 하는 이는 네가 잘나서 아는게 아니고 하늘에서 어떤 마음을 열어줬다든가 눈을 띄워줬다든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나서 있잖아요. 내가 맨날 요새 와서 내가 성경을 알아서 재미있었거든 내가 이 이야기를 맨날 오다니 그게 뭐냐면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연륙안을 쓰러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다 대놓고 무슨 얘기했냐면 처음으로 나의 죽을 을 예표예요.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찬스다.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내가 그러고 나서 그러한게 아세요? 하나의 미랄이 하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흙 속에 들어가서 죽으면 30에 60에 100배예요. 내가 그냥 내 그대로 있으면 나 그대로다. 내가 내가 너네들을 떠나서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도 복이다. 내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너희들을 도와주는 오해사의 영으로 돌아오는다. 이 육군이 영원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안에 내가 영원히 씨로 남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류관만 계속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게 아니고 찬스 난 거예요. 예수님한테 왜 그게 찬스인가 하나님의 입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긴 시간 동안 그걸 기다리고 그걸 알기 때문에 찬스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딱 한 일. 그래서 예수님도 있잖아요. 처음부터 제자 불러놓고 예수님도 제자들과 같이 영으로 가고 있어요. 같이 준비되어 가고 신은 영으로 가. 내가 이 시 얘기를 다시 한 번 하는게 있잖아요. 오늘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분명하게 돼요. 뒷집에다 담벼라고 뒷집에 대놓고 뭐 뭔데 저런 말은 뭔데 마포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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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파씨가 병이 들었는데 그 집 보니까 파가 잘 되었데 좀 봐 그 한정제기만 줘 씨를 딱 가져오더라 그런데요 그 안에 비밀이 숨어있어요. 나는 나는 맨날 연애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여자를 만나면 어떻게 꽃일까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살았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켰더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시켰어 씨뿌리는 연습을 시켜놓은거야 근데 파씨를 딱 새로 가졌는데요 이게 비밀인거에요. 이 파씨가 뭐냐 그러면 우리껏 병들었는데 그 파씨를 받아온나 이게 여기에서 내가 보혜사의 성령 아 보혜사의 성령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파씨가 병이 안되고 파씨가 없다는 걸 그 비밀을 알았던거에요. 한참 뒤에 파씨가 문제가 걸렸어요. 산악과 먹어가지고 다씨가 문제가 걸려버렸어요. 아멘 아무리 노력해도 안되는 시들인거에요. 왜 그걸 잡고 있는 마비가 있느냐 제가 신천지에 가가지고 있잖아요. 6개월짜리 꽃게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잖아요. 내가 두 달 반 만에 짜렀거든요. 신천지 사람들한테 전도화가 짜렀어요. 그런데요 신천지 교회에서 하이프고 데다 십자가 딱 그려놓고 교회 그림 딱 그려놓고 이 십자가 밑에 요 교회 뒤에 뱀의 효와류를 들고 안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를 다 쉬게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우리 신천지 새로운 세계로 불러와야 됩니다. 이 교회를 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아멘이잖아요. 아멘 누네의 교회도 그렇다. 누네의 교회도 신천지도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잖아요. 그게 다 보이는거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동정녀 마리아가 난 절대 요새가고 마리아하고 잠을 잤다 양패야 돼요. 근데 내가 새로운 시가 된 뒤로부터는 절대 잠 안잤다 해. 아멘 마리아하고 요새가고 요새가고 요새가 맞죠? 그 둘이 절대 자면 자면 안되요. 잠을 자면 사탄에서 지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아멘 잠을 안잤기 때문에 새로운 시가 왔잖아요. 뒷집에 8시 가져오듯이 아멘 이 시가 딱 오니까 있잖아요. 그 시가 30배, 60배, 100배로 커지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배고 제가 이제 우리 이제 목사님들 만나면 커피 터지면 내가 이제 당할때 이상규 형한테 커피 터졌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공사가 되니까 나도 이게 열차잖아요. 그래서 전도할 때마다 이제 이런 목사님들이 이기는 방법을 내가 터득을 해야죠. 어떻게 얘기하나 보세요. 아무 얘기 안해요. 저는 기계과를 졸업해가지고 기사 자격증을 달고 있어요. 근데 아까 같이 사본대라든가 교대라든가 나오면 교구사 자격증을 받아요. 근데 우리 목사님이 신학교를 결혼했죠. 그러니까 전도사 자격증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받았어요. 물어보면 하나님한테 절대 받지 않아요. 교구단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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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대학교에서 받았어요. 그 단체에서 이 지금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격증이 있는 사람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얼마나 수지자였겠어요. 장례가 촉망되는 사람 근데 그 양반이 그쪽에서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장당들을 갖다 싹쓸이 해보려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 눈이 막 딱 가려져 가지고 하나님한테 가서 연결되어 가지고 하나님한테 안수 받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받은 줄 아세요? 이렇게 받았으면 5분이면 끝나요.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받았냐면 3일이 걸려요. 3일 어떻게 했는가 나한테 설교 듣듯이 계속 하나님한테 들었던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유대인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 유태룡인으로서 나의 호세의 호성이 맞다. 하나님은 그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전혀 엄청난 사람을 만났는데 이것이 열매이고 그 모세부터 시작해서 모든 했던 것들은 이 열매를 얘기하기 위해서 있었더라. 아멘. 그 얘기를 딱 듣고 나서 비늘이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뒤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까 얘기하대요. 절대 내가 지금까지 모든 배웠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아멘.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만 얘기하겠다. 그럼 십자가의 사건이 무엇인가? 이 십자가의 사건이 있잖아요. 아까 저 노래 볼 때 요단강 건너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난 요단강에 요왕이 들어 왔다니까. 요왕이 요왕이 구별이 잘 안되는데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정말 기가 막힌 강이에요. 요단강을 가가지고 거기서 세례를 받아놓기가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요단강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뭐냐면 죽음의 강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하고 있잖아요.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 여인에서 여인한테 가서 있잖아요. 물 한 잔 물도 먹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우리 동네에 가고 먹을 거 우리도 왔어요. 근데 아까 드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난 배가 부르다고요. 예수님은 그럼 제자들이 아 누가 우리 몰래 먹을 걸 갖다 드렸나?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분명히 성경이 써있기를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하고 교제한 게 밖에 없어요. 그래요. 예수님의 양식은 우리가 이 생각하는 양식하고 틀려요. 그분이 양식이라고 배가 부르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배가 부르다라고 육적인 양식이 차이가 있어요. 아멘.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우리가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차이가 있어요. 아멘. 나사로를 딱 놓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절대 죽었다고 얘기 안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사로는 나올 만에 부활을 해요.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그러면 이 죽음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보면서 있잖아요. 창세기에서 창세기에서 너희는 이 과일을 먹으면 정년고 정년고 죽으리라. 그런데 나는 그 죽음을 확인하려고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있잖아요. 더 많이 그 구절을 내가 찾아봤어요. 성경이 앞 10장. 혹시 감춰놓은 구절을 내가 모르는 구절이 있을까봐. 죽도록 정말 종이가 탈토록 그런 한 장을 갔다 왔다 갔다 해보니까 죽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얘기하는 죽음이 다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요.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그 죽음이 아니고 여러분 그 죽음을 언제 발견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 죽음을 발견하는 그 순간은 내가 부활하지 않으면 내가 뭐가 죽었는가 알 수가 없어요. 아멘 자 우리가 시간을 싹 빼고 있잖아요. 얘기를 창세기에 지금 창세기에 여러분 다 같이 오늘 지금 뿅 하고 깜짝이가 창세기에 왔어요. 자 그런데 너희 이 과일을 먹으면 죽으리라. 다 먹고 죽어버렸어요. 그랬는데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가요. 짠! 하고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생명과를 먹으면 부활하래요. 생명과를 먹잖아요. 그럼 부활해요. 언제 부활을 아는가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죽은 뒤에 예수님에 의해서 입장을 알고 부활을 했을 때에만 선악과가 먹어가지고 무엇이 죽었는가 알아요. 아멘 야 내가 목사님 들었잖아요. 내가 정말 믿음 좀 한번 가져보려고 목사님한테 얘기를 했잖아요. 전문사님 만나고 목사님 만나기만 하면 나도 좀 믿고 싶어요. 알고 싶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 번도 못 얻었는데 오늘 목사님한테는 얘기합니다. 자유의지를 줘가지고 그걸 테스트를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목사님의 아이가 세 살이고 다섯 살입니다. 그런데 방 가운데다가 자유의지를 테스트한다고 주약을 놔두고 시장 한번 다녀오십시오. 그럼 그 애기가 주약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방 가운데 주약 놔두고 주위에다가 있잖아요. 바자 놔두고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이 목사님한테 그 먹고 죽을 줄 알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가지고 몰랐다 하면 그 하나님 믿음을 뭐합니까? 그것도 모른 하나님 모일 걸 알았다 그러면 저는 교회 다닐 것 같잖아요. 안 다녀요. 나 그렇게 무식하게 테스트한 하나님 나 안 믿고 싶습니다.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주약을 놓고 자유의지를 테스트한다고요? 목사님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세 살, 다섯 살 아니면 방귀에 다니는 애기인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다가 백 가지가 넘는 질문을 가지고 내가 저번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세상에 군대 쫄병한테 져가지고 하나님의 입장 알아채 예수님의 입장 알아채 사탄에 빠져있는 모든 사람의 입장을 내가 알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내가 어느 날 눈이 두울 떨어지더라고요. 눈이 떨어지고 나니까 어떤 상황이 되냐면 성경에서 성경이 뭐를 얘기하는지 다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하와이에 가서 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미국으로 내가 이민을 가려고 하는데 내가 학원을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가 1년 후에 내가 미국으로 이민 간다고 내가 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